네 여보세요 아 네 애슐린님 네 지니님 안녕하세요 아 네 우리 이번에도 고객감사 이벤트 진행하죠 아우 해야죠 해야죠 사실 저희 올해도 굉장히 고객분들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맞아요 감사하게도 또 많은 분들이 믿고 맡겨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 딱 이렇게 이런 고객감사 이벤트로 저희 믿고 맡겨주신 데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잠시만요 지금 대표님 전화 들어와요 잠시만요 네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혹시 지니님하고 같이 옆에 계신가요 아니 방금까지 좀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 네 그럼 혹시 두 분 다 여기 지금 메트로타운 쪽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 네네 메트로타운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발로 뛰는 스티반부동산그룹 2025년도도 계속 뛵니다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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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티반부동산그룹의 스티반 애슐리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스티반부동산그룹의 고객감사 이벤트가 돌아봤습니다 올해로 벌써 3회째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장소가 어딘가요 지니님 네 장소는 메트로타운에 위치한 본질 레크레이션 컴플렉스이고요 어 그럼 날짜와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11월 29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합니다 1회 때는 저희가 50분을 모셨고요 2회 때는 100분을 모셨고 그래서 3회라서 금년도는 200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아니요 조금 그래서 120분을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참가 자격은 저희 스티반부동산그룹과 함께 단 한 건이라도 지난 17년 동안 단 한 건이라도 팔고 사셨으면 자격을 자동으로 갖추시게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네 신청은 더보기란에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신청해 주신 분께는 개별적으로 컨펌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고객감사 이벤트에도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아주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1등 경품이 바로 한국생 왕복 항공권이죠 아 네 맞습니다 이게 편도도 아니죠 왕복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경유도 아니죠 경유도 아니고 휘발유도 아니죠 휘발유 휘발유도 아니죠 아니 네 경유도 아니고 바로 직항이라는 거 와우 꼭 오셔서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모두 11월 29일 금요일 저녁 6시 레트로타운 본서 레큐레이션 컴플렉스에서 뵙겠습니다 바바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